경기도는 2019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야의 본사와 점주간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공정경제과 내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해 왔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그동안 조정을 시도했던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분쟁 중에서 특히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특정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명 치킨 브랜드 B사는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미사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B사가 비록 계약 해지 통보소에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B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점주단체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2018년 3월에는 대구시 상조국장, 5월에는 남양주시 부의장, 8월에는 마포구 부의장에게 가맹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고향시 정책국장, 2020년 1월에는 문경시 여성국장, 2020년 2월에는 용인시 공동의장, 마산시 공동의장을 모두 점주단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부산시 총무국장에게는 2020년 7월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제5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사가 이와 같이 A씨를 비롯한 전국의 가맹점주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명백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경기도가 B사와 가맹점주 단체 회장 A씨의 분쟁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부당해지 관련 사건의 경우 2020년 1월에 조정에 착수를 했고 약 4개월간 A씨와 4차례 면담, 그리고 B사 대상 조사를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또 분쟁조정협의회의 안건을 상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가 B사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 A씨에게 적정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B사는 최종적인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서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정이 실패한 이유는 조정 결렬 시에 이런 민생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감독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경기도가 갖고 있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경기도에 만약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었다면 B사 입장에서는 되도록 조사 진행까지 되지 않도록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이고 그 경우 분쟁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점주 A씨는 물론 공정위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점은 감행계약 유지를 원하는 점주들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년 정도 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마지막 최종 확정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에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피해 점주가 점포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점을 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사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점주 개인이 본사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영사상 법률 분쟁을 진행하기에는 소송 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감행사업법상의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역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공유된다고 하면 감행점주들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 본사의 단체 활동 방해와 부당해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첫째, 불공정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점주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본사와 점주가 상호 이해와 신뢰하에 상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불공정 문제에 대해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조사권과 처분권을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감행사업법과 관련한 점주들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입법 조치를 건의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